우리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사귀어야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는데요. 자, 읽어보실게요. 곱, 곱하고 발음하시면 사귀다 또는 교제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 꺼까이 써가지고 이렇게 곱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개구리입니다. 개굴개굴. 네, 개구리. 네, 개구리. 발음 잘하셔야죠. 하나는 곱, 하나는 곱. 네, 이렇게 발음 잘하시고요. 자, 개구리가 사귄다 하면 곱, 곱 하시면 되겠죠. 네, 개구리가 사귄다. 주어, 동사로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음 비슷하면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중요한 단어죠. 락, 락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다 라는 동사고요. 락 뒤에 곱이 있으면 개구리를 사랑하다 가 되겠죠. 근데 얘를 주어로 놔가지고 곱, 락 하고 피무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곱이, 개구리가 사랑해요 누구를, 피무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 중간에 넣어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락이라는 사랑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라 읽어보실게요. 이렇게 사라팟, 사라팟이라고 하시면 뭔가를 고백하거나 우리 죄를 짓거나 할 때 왜 자백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고 자백할 때 있죠. 그럴 때 사라팟이라고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지만 뒤에 사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락이 있으니까 사랑을 고백하다 라는 로맨틱한 그런 단어가 되겠네요. 맨ução 미용 파 П 심ah 인사ệu 감사합니다.